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세요 오 깜짝이야 나 길 안 여는 줄 알았잖아 올라 그냥 일단 들어가고 생각해 그냥 무지성 돌격이야 이런 데 처음 봤지? 이런 데 처음 봤지 친구야 너 이런 데 처음 봤지? 이런 데 처음 봤을 거야 오 미험하다 들어와 들어와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 들어와 들어와 이 자식아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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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컷 들어와 들어와 자신 있어? 자신 있어? 까비 들어가 들어와 들어와 됐어 많이 들어갔어 세 명 죽였어, 세 명 저기서 오케이 들어와 아니 어떻게 할건데 콤보로 전면 승부하는게 말이 안되나니까 친구야 쟤 애드니까 그냥 다이아나 먹고 다닐까? 다이아나 돌아다니자 이렇게 좀 운영해주는거거든 다이아나 계속 먹어주면서 어떻게 해주는거야 이게 맞아 이게 맞는거야 잠시만요 저 친구 내가 볼 땐 철 꽤 많아보인다 저거 나중에 저거 먹어야되겠다 오 저거 야 뭐야 이씨 저기가 왜 뚫려있냐고 아니 미치겠다 왜 뚫려있냐 저기가 아니 저건 진짜 나도 예상 못했어 와 잠깐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제발 나 대체 뭘 잘못했는데 저기서 나 대체 뭘 잘못했는데 저기서 와 진짜 와 진짜 와 이게 왔나 쉽다 난 진짜 아니 와 나 방금 개쫄렸음 오 잠시만 오 잠시만 오 오 오 오 오 맞다 오케 잽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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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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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러 미니 왤이러 미니 왤이러 미니 왤이러 미니 잠깐만 우후 오! 오케이 살았다 맞아 견제적보다 감동이야 야 봐봐 바로 그냥 어 재미더라? 알바노 나만 사면 그만이야 이거 시전해 버린다니까 웬마나 감동이여 아이스 3티어 고맙다 이러면 인센터에 열어주죠 확실하다 확실해 우리 팀 나도 스폰킬 할래 야 인마 테슬라는 좀 부수고 해라 인마 나도 스폰킬 할거야 나도 너희들만 하냐 나도 해야지 진짜 와 이번 팀은 역대급이긴하다 진짜 잘한다 뒤에 야 팀 너무 좋다 자 일단은 이번에는 네 일단 생방 끄고 왔는데 소원 보색 키트는 제일 필요네요 에펙 키트도 나오는거 보면은 진짜 보이들이 이제 가능성이 있겠다 오갑은 못참지 또 와봐 제껀냐? 또 와봐 그렇지 일단 일단 1스택 쏴아주고 쏴잖아 와 진짜 이씨 개빡세네 빡세 어아오우 아까비 뒤치기 너무 아까워요 rence고 오케이 2수 택까지 안전하겐 안전하게 저건 안전하게 못 가겠는데 오 One Over 나이스 지금 이에 나이스 예까 değ Sca olla 지금 이에 나이스 그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이스 오스 나이스 와 소바노 오스테이? 어 이거 못맞거든요 이게 3단점프라가지고 진짜 안전이거든요 그쵸 와 미쳤다 난 총압부터 이게 맞나 싶어 이렇게 좀 양악하면은 좀 밸런스에 안맞지 않나 다이스 미쳤다 이거 어떻게 막았건데 어떻게 막았건데 이 자식아 진짜 어떻게 막았건데 지금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? 빠르게 중앙 가겠습니다 어 잠깐만 나이스 개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뭐야 와 와 와 와 자 일단은 이번에는 쉘라네요 근데 여러분들 야 내가 말했잖아 리미티드 키트가 나오면은 보이드 리젠트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리미티드 키트중에 하나인 쉘라가 나왔다는거는 무조건 보이드 리젠트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거에요 야 무과검들은 꼭 한번 써보세요 아니 수고하신분들 많더만 오케이 마침 또 저기있다 알 먹하면 될듯 개피다 나이스 개맛있다 너무 맛있잖아 그럴 수도 있어 좀 와봐 인마 나시면 뭐 되는줄 알지 어? 저거야 저거 내꺼 막타 막타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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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발대반 제발 야 저건 죽여야된다 오케이 인코스 오케이 인코스 아 아 제발 너라도 죽어 들어와 아 쪼보 진짜 오케이 나이스 400 죽어 할 수 밖에 없지 죽을 수 밖에 없지 이 자식아 되겠냐? 아 잠깐만 아니 저 옆에 뜬거 못찾았어 솔직히 저 찾는 얘 있냐? 와 잠깐만 형들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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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게 알게 아 왜 이렇게 매섭냐 형들 왜그래 왜그래 형들 조금 컴다운 하자 컴다운 하자 이리로 와봐봐 아 까비 이리로 와봐 어떤 놈이야 오 와 나 죽을 뻔함 나이스 역광각 시켜버리고 이리 와 이 자식아 제발 나이스 Skate 오 근데 다 갭시피데요? 오 아 달팽이 Sh никак 짤짤짤짤짤짤짤짤짤짤짤짤짤짤짤짤짤 craving 미쳤고 그냥 한 명 남았는데? 들어가시고 나이스 미쳤다 나이스 파라곤까지 완벽하다 버스 개야무지게 맞고 있죠 그냥 하지만 나도 버스만 받지는 않는다는거 확실하게 하나 해주잖아 지금 GG 야 이번 모드 진짜 귀찮은데요